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 홍원장 절세박사 대다의 토픽은요.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했을 경우 세금도 줄어들까 입니다. 자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삭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의사가 진료 행위를 했을 때 용역에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 용역에 제공의 매출 인식 시기를 용역에 제공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 둘 중 빠른 날을 매출 인식 시기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청구가 되는 진료 행위를 했다 원장님께서 그러면 진료비가 만원이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3,000원이고 공단 부담금은 7,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진료비 총액은 만원이지만 환자가 진료가 끝나자마자 3,000원을 결제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7,000원은 나중에 공단에서 병원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출 인식을 언제 해야 되냐. 환자가 3,000원 결제한 그 날에 3,000원 인식하고 나중에 공단에서 7,000원 입금되면 그때 또 매출 인식하여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입금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되고 그 진료 행위가 끝난 날 그때 이제 매출액을 전액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원의 매출을 전에 그 진료 행위가 끝난 날에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 특성상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말에 이제 진료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 병가를 진료를 했고 연말에 우리가 한 달치 이제 다 진료한 거를 통틀어서 뭐 한 달에 뭐 한 번 또는 이제 뭐 자주 하는 병원을 두 번도 하겠지만은 보통 말일 날에 한 달치 그 보험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험 급여 청구를 뭐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매출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 그 보험 청구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2월 10일 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우리가 전년도 12월 달에 그 보험 청구가 그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그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그 진료비가 적정하냐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000원의 공당부담금을 전액 다 병원에다 지급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진료가 과잉진료고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은 그 진료비를 삭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진료비가 지금 그 병원에 7,000원이 안 들어오고 6,000원이 입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매출은 7,000원을 만원을 인식해야 될 게 아니라 삭감된 부분을 반영을 하고 매출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까지 아직 보험급여 청구한 게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2월 달에 보험 청구한 그 금액 7,000원 전액을 다 매출로 인식을 해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018년 한 3월쯤에 삭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7,000원이 안 들어오고 6,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1,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했던 그 매출액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또 수정 신고를 해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달에 할 때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의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매출액을 또 일치를 시켜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또 소명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출을 좀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 보험 청구 7,000원이 뭐 3월 달에 다 전액 다 입금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다 끝나고 이제 18년도 1월부터 다시 이제 매출을 다 열심히 짓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8년 8월 달에 그 보험급여가 환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보험공단에서 이제 보험급여 공당부담금을 받았다가 그걸 다시 공단한테 이제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뭐 이 매출에 대해서 소득세 다 냈는데 우리 소득세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매출 차감 인식을 17년도에 해줘야 되냐 18년도에 해줘야 되냐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하게 돼요.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매출의 인식을 언제 하냐면 이제 2017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이제 환입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2018년도 기속에서 매출에서 이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병원은 매출이 기속이 막 이렇게 좀 쪼개져서 막 이렇게 잡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삭감과 그 환수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좀 잘 구분을 하셔서 기속 시기 판단을 잘 하시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E&G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